이름이 뭐예요? 미영이요 우리 이름이 같네요 힘들죠? 저도 그때는 모든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만 오자 그만 오자 엄마가 되어보니 점점 내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랄까요? 아니 이거 한 번 더 마시고 가세요 아니 갔다와서 오세요 아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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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선생님 아 네 오후 중으로 제가 바로 메일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 삶의 모든 중심이 가족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미영 씨 가족이란 단어에는 미영 씨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요 가족을 사랑한다면 미영 씨 자신도 꼭 아껴줘요 가족들도 그걸 바랄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나도 소중한 사람이란 걸 내 안의 나를 응원한다 애터미 홍삼단 알겠어요 네 원 정말! 당연 she